만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미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미 2사단 소속 22살 A1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1병은 지난 4일 새벽 1시쯤 동두천시 한 길거리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껴안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1병은 달아났지만 비명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미군 정부 관계자 입회하에 A1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